한국국토정보공사 와아 우선 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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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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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정도는 몇 개 실패했을까요? 이거 해볼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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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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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시작할 수 있는거죠 안전하게도 근데 지금 시작할 수 있는거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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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이 화이팅!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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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댕이 이거 계속 운동 시킨거야? 감독을 치면 돼 기도래 샘이 모호 해냐 Haber 미식 건물 엘리 끝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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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의 경기사 마무리입니다. 드넓몸 부수는 분 나와주시고요. 잠시 기념촬영 가능하겠습니다. 김동근 교수님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5명의 레전드가 입학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. 이제 기념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뒤 이어서 경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인사부터 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하세요. 좋아하세요.